안녕하세요 여행윤이에요 요즘 무더운 날씨 때문인지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때문인지 여드름에 모공까지 늘어지는 느낌이에요 피부가 이러니 화장이 잘 먹을 리가 있나요 뜨거운 햇살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하면서 화잘먹 피부 만들어줄 어디 좋은 꿀템 없을까? 고민이라면 여기 있죠 우일이형이 모델의 샤비크 빙하크림은 리얼 5천 건의 리뷰로 14차 완판까지 달성한 이미 소비자들 사이에서 입소문 난 제품인데요 과연 그 비결이 뭔지 하나씩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가 피부 진정이에요 자연에서 찾은 7가지 식물 추출물을 함유한 특허 성분 조합으로 피부 진정과 결 케어를 동시에 도와주는데 임상으로 증명된 피부 진정 전후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는 모공 케어 피부 복합성장 인자 4GF 콤플렉스를 함유해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데노신과 미백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촉촉하고 쫀쫀한 모공을 유지시켜주는데 이미 인체적용 시험 완료까지 마친 탄탄한 제품력을 확인해보세요 또한 빙하크림이란 이름처럼 지구산에서 오염되지 않은 가장 깨끗한 생태계 바로 아이슬란드에서 가져온 빙하수 77%를 담았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피부 장벽 개선 도움 빙하크림은 피부의 수분막을 형성해 보습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무도포한 부위와 샤비클 빙하크림 도포 부위에 수분 손실도 측정 차이를 확인해보세요 이 놀라운 빙하크림은 고분자, 중분자, 저분자의 무령, 오중, 히알루론산을 담아 피부 깊숙한 곳까지 촉촉함을 선사하는 레알 진짜 혜자로운 제품이더라고요 살짝 떠서 쓱 피부에 바르기만 하면 끝! 끈적이는 거 없이 제형부터가 산뜻하고 살짝 묽어서 부드럽고 촉촉하게 피부에 흡수되는 느낌이에요 지성이나 건성, 민감성 등 모든 피부에 사용 가능한 부담없는 제형감으로 크림이다 보니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피부 속부터 촉촉 탄탄하게 샤비클 빙하크림으로 시작하세요 다 Taiwan 지성란 카없 펜크 ihrer 카없 유 uplift